태빈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 앞으로 살면서 베풀고 살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없는데 카메라 갑자기 왜 켜시라고 하신 거예요? 강원도 원주까지 좀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카메라 켜라고 했지 무슨 사연인데요? 매입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매입은 저희 작성 있는데 작성해 주시면 제가 보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차를 파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니까 견적은 내가 드렸어 차량 키로수가 한 17만 키로 정도 됐더라고 내가 고객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어 금액 하나는 이 정도 드릴 수 있고 당근으로 판매하시는 게 조금 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실 거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 배우셨단 말이야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내가 웃자겠노? 돈을 떠나서 무조건 매입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또 내 팬이시래 지금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럼 제가 방문을 한번 드려서 사정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금액 되는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화가 끝났는데 문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 진짜 이 문자 보고 루커 해가지고 살짝 거의 룩 뻔했거든 차량 매입을 하다보면은 내가 사고 싶은 또 희망가가 있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은 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희망 금액이 있잖아 보통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애들 하신단 말이야 이 고객님은 내가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여기서 그 마음이 더 크게 내가 작용을 해버렸어 저희 란탄둔 중고차에서 내 출고 전 모든 차량의 신전 및 리프트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AS도 완벽하게 중고차 내 란탄둔 제가 지금 고객님을 만났는데 흔쾌히 차량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해주신 사연 얘기 조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온 계기는 렌트카로 이용을 하다가 계속 렌트비가 나가는 것도 그렇고 마침 이제 렌트 회사에서는 만기가 되면 일반 차로 해서 처분을 하든 해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인수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가진 돈 다 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더 열심히 뛰어보자 와이프랑 같이 픽업하고 제가 이제 손님 차 타고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차가 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도 좀 많이 어려워지고 이 차를 지금 제가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희 대표님한테 절박한 심정으로 좀 버시는 촉촉이 그냥 계속 병원비로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해가지고 지금 요 근래에 들어간 돈만 한 2천만 원 정도 아버지가 아픈 게 증빙이 되면 중간 정산을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차량의 내용은 사실 듣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오면서 안 좋거나 뭐 누유가 있거나 뭐 사고가 제가 아는 거 이외에 덜 발견이 돼도 사실 감가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원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긴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만 조금 있네요 제가 그냥 엔진 룸만 살짝 한번 보기만 하고 네 아 대표님 여기까지 와주실지 몰랐습니다 메시지 나누고 통화하시고 하다가 얘기 듣고 저도 할머님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사실 뭐 아픈 사람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네 맞아요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고 제가 원래 말씀드린 금액 진행해 달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사실 뭐 이렇게 조금 한번 좀 체크는 하셔야 돼요? 체크는 제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요 차량 소모품 관리 이런 거는 조금 엔진 오일은 지금 교환하고 1500kg 탔고요 얼마 안 되셨네요 냉각수는 교환해야 됩니다 험봐야 될 부분은 조금 있어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가 가져가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원래 드리기로 했던 금액은 간과 없이 그냥 다 드리고요 별개로 그냥 100만 원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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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뇨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100만 원은 제가 따로 통장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문자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에서도 사실 찾아주시고 지방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이만큼 구독자분들이 찾아주시는 거 항상 갚고 싶었어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차값은 따로 드리고 100만 원은 제가 개인 사비로 선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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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가 뭐 그전부터 대표님이랑 소통하던 사람도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그냥 팬이었지만 절박한 심정에 잘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연락드렸는데 선뜻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실 마음은 조금 더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럼 제가 못 받죠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상황이 있으시면 지금 차까지 판매를 하셔야 되실까 여기는 서울 경기권처럼 아니다 보니까 외곽 지역으로 손님을 모셔다 드리게 되면 사실은 나올 방법이 거의 전무해요 대리해서 간 금액만큼 써서 택시 타고 나오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투잡은 이제 좀 당분간 안 하시고 이제는 걸어 나와서요 아 대리는 또 계속 하셔야 되고 왜냐면 사실상 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있고 나가야 될 돈도 있고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저기 밑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받아서 했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붕에서 이제 비가 샌다고 그런 부분도 제가 어쨌든 할머니가 저를 키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를 어느 정도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월급에서 얼마 받으면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 할머니한테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다시 차를 사기까지 대리를 잠깐 뛰든 아니면은 식당이나 이런 차 없이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든 할 생각이고요 안 그래도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고 혹시 이걸 판매를 하시고 마티즈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으시면 구독자분들이 차를 구매하시러 오시면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있어요 거의 뭐 폐차금액 나오는 그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있으면은 제가 돈을 안 받고 한 번 더 드리러 오는 걸로 한번 할게요 사실 뭐 당장 바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대표님 제가 그러면은 제 대표님을 못 볼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연락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살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제가 돈을 좀 모아서요 저렴한 차를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이것도 좀 민망하지만 좀 저렴하게 저한테 좀 주시면 당연히 왜냐면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한테 돈을 주고 사야 마음이 편하게 저도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더 받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있으면은 말도 안 돼 저렴하게 한번 해서 연락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한번 주시고 도움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태빈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도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 앞으로 살면서 베풀고 살겠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현장에 다니시다가 발이 다치시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혈압당뇨도 있으셔가지고 저번에 병원 제가 갔을 때는 이대로 자꾸 병원 안 오시고 이러면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 절단까지도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오시냐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열심히 한 시간 반을 달려서 또 수원까지 가보자고 요즘 그 장마철이여가지고 손님도 많이 없고 좀 조용한 편이란 말이야 근데 큰일한 거 같아가지고 배가 부르다 하고 싶어서 이거는 막 이제 Scott 이거 인사 너무 이거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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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